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 계룡시의 이곳저곳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명관이와 계룡시와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항상 계룡시 군문화엑스포에서 모든 학생들을 초대하여 엑스포를 즐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계룡군 문화엑스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명관이가 많이 기다렸는데 올해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관이가 아쉬움을 달래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계룡군 문화엑스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들과 계룡시에 있는 무궁화공원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도 보이고 계십니다. 무궁화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무궁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색깔과 모양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무궁화가 가득하게 식재된 무궁화공원에서 무궁화에 대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신도안 유래비도 보입니다. 신도정이라는 곳도 같습니다. 국궁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도 봐왔습니다. 좋은 글귀가 생겨진 비석도 읽었습니다. 무궁화공원을 걸으면서 무궁화와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라의 꽃 무궁화를 잘 지키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룡시로 놀러가셔서 계룡시의 숨겨진 곳을 찾아 같이 영상을 만들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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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